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부르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지음, 박치원 옹김, 솔과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를 중요시하며 미래를 꿈꾸고 건강한 자아상과 긍정적인 사고로 성공의 힘을 기르며 삶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운은 행운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며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이야. 행운을 잡는 사람은 다 하늘이 정한다고. 복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일이 잘 풀리고 복 없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운이나 복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나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할 줄 압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부정적인 점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과 인생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유쾌해지고 운도 쌓이며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쾌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불평불만으로 불쾌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생긴 행운과 불운도 자기 스스로 부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운은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부릅니다.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기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올바른 자기사항입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이것 때문이라고 믿거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운이나 성공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신은 이런 인간이다라는 믿음, 다시 말해 자기사항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있게 성공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 자신이 없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해 버립니다. 더욱 나은 인생을 살려면 자기 안에 바람직한 자기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입버릇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인간은 머리로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마음속으로 그린 자기상이 명확할수록 그것은 행동으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기상이란 스스로 만든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에 대한 의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말로 생깁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의식은 바꾸기 어렵지만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목적에 맞게 말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린 이미지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멋진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대로 모든 사물을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사고가 형성되고 그 사고가 인격을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상도 습관의 산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습관의 산물이 지배합니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잠을 자는 행동이든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든 입술을 부딪혀내는 말이든 그것은 대체로 습관화된 언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습관은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사고 습관 가운데 하나로 공기나 늘 몸에 걸치고 있는 옷같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바람직한 자기 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버려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낡은 습관이 몸에 뱉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습관은 꾸준함, 자리 잡음, 자신감, 확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어떤 사고를 습관화하려면 여러 번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서 몸 안에 프로그램처럼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되풀이하는 동안 하면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싹 듭니다. 비로소 새로운 생각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실감했을 때 이번에도 잘 된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감인데요. 자신감이 뒷받침되면 잘해야지 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힘을 들이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천적으로 사고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사고하면 상황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발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 목적과 꿈, 동경을 편안히 즐기면서 확실한 것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자신에게 둔다는 점도 적극적인 사고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회인 만큼 어떻게 하면 유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쾌함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누는 말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일어나는 시간뿐 아니라 말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행운을 부르려면 말하는 법을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역시 기분도 그렇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정신적으로 침울할 때일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꼭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현재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멋진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합니다. 인생관은 대부분 그 사람의 과거로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인생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과거의 사건을 늘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현상의 불만을 품고 장례를 비관합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늘 상사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미래는 어둡다라고 믿어 점점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비관적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또 한 유형은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과거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만 추억하기 때문에 후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회상하는 사람은 현상에 만족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꿉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꿈과 희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상하는 사람은 현재의 만족감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성공의 씨앗이 자랄 돼지가 비옥해진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어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